오늘의 로고를 담은 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모습으로 영등포구를 지켜주고 있는 당신 오늘은 당시에 누구보다 이제 이 여행은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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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즐겁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주민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깨끗하고 확해져가고 살기 좋아졌다. 직원분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랑해요!